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종로군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25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3번 맞이 시범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공무원과 주민자율청소공사단, 건물 점포주 등 총 3천여 명이 참여하여 진행된 이번 대청소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클린 종로의 이미지를 만들자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아침에는 너무 힘들었는데요. 막상 나와서 쓰레기 죽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겨운에 쌓인 잔설과 염화칼슘, 묵은대, 쓰레기 등을 치우고 중앙분리대와 육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해 전면 청소를 하며 쓰레기 담배꽁초, 껌 안 버리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BC카드는 지난 25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종로구 창신아파트 인근에서 사랑의 이동 푸드마켓 식품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방송인 박경민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저소득층 천여 가구에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지난 26일 해와동자치회관 신축공사의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주민불편 최소화 및 공사품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조기 발주된 해와동자치회관은 기존의 한옥청사와 업무 연계가 쉽도록 계획됐습니다. 또한 태양광, LED 등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토록하며 장애인 편의에 최선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밤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지구촌 불 끄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이번 행사는 남산서울타워, 한강교량 13개소, 코엑스, 육산빌딩뿐만 아니라 청계천 상가와 동대문패션 관광특구에서도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관조명 및 간판조명을 30분 이상 껐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명륜삼가동자치회관은 4월부터 어린이 연극 놀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개강식은 4월 1일 오후 5시 명륜삼가 동주민센터 연극연습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업은 주 2회, 수강료는 월 5만원입니다. 종로구 보건소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간호사를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4월 3일까지로 관심있는 분은 이력서, 면허증 사본, 자기소개서와 졸업증명서를 준비하여 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는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2회 종로가족과 함께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장소는 강북 삼성병원 강당으로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 사례를 중심으로 연습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 보건소 의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해군의 천안함이 침몰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장병의 구조작업과 사고 원인 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로 주간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